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장입니다. 래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넌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테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믄 내가 애국당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개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개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개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로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로하니 림리와 시무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로하니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리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야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아 대개서는 아무람 종족과 이세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에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아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슬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요하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개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명이었더라. 여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개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요하하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요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개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만 2,273명이었더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하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 갤씩 받되 성소의 3갤로 받으라 한 3갤은 20갤하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3갤로 1365세갤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하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장과 내일 나눌 4장 말씀은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만 해도 51절이나 되는데 내일도 49절 도합 100절입니다. 100절에 걸쳐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레위인들의 이야기는 사실 레위기에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레위기에는 레위인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 레위인에 대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민수기에 있습니다. 제가 1, 2장 말씀 나눌 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광해에서 살 준비와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진영과 행진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러면 오늘은 뭐가 나와야 정상인가요? 보통은 이제 싸우는 사람들의 전투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군대를 어떻게 편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두 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을 친히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술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회막을 성막을 어떻게 세워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100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기보다는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어 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말씀은 그 회막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하면서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우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하살과 이담할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레위기 10장에 나왔던 이야기죠.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들였어요.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죽게 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이 회막을 세워가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을 세워가고 회막을 세워가고 운영하는 모든 것들 또 제사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우가 어떤 불을 들였길래 이렇게 됐는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구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제사의 예배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뭔가 부족해서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많으세요.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특정 목사님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목사라는 이 직분, 목회자라는 직분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종종 다른 불을 드리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다른 불, 왕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헷갈릴 때에요. 다른 불을 드린다는 게 뭔가 다른 방식, 사역의 방식이나 어떤 특정한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왕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저만 해도 20대부터 목회자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에게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또 나이를 초월해서 존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때 두려워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이런 게 당연해지는 때에요. 이런 게 당연해지는 때가 와요.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전도사고 목사니까 이런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절대 당연한 게 아니죠. 이게 제게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제 것이 아닙니다. 저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은혜로서에 제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내 것이라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 착각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죠. 그때가 바로 다른 부를 들이기가 너무 쉬운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답과 아비오가 왜 다른 부를 들였을까? 왕이 누구인지를 잊은 거예요. 제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라고 어느 순간 착각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그 위치가 됐어요. 단지 그냥 아론의 자산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마치 제사의 주인인 줄 알게 된 거죠. 왕인 줄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한국교회의 목사님들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요. 길게 레위지파의 자손들을 개수하고 지는 어떻게 치고 등등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레위지파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3절 보시기 바래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 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국당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와이니라. 레위인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애국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있어요.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살리신 거죠. 그리고 레위지파를 그들을 대신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은 내 거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레위인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완전한 소유라는 의미로 레위인들을 취하신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받쳐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있는 관계라는 것 있는 그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전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에 대한 일을 맡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레위지파 중에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개수하게 하십니다. 남자들을 개수하게 하시고요. 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개수하게 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41절에는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윈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개수를 했더니 이스라엘 장자수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성소의 세계를 다섯 세계로 이렇게 속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애누리도 없어요. 좀 깎아주시면 좋겠는데 단 한 사람도 애누리가 없이 그 모든 성소의 세계를 받도록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요. 탄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 탄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골로에서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레위인들과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있는 이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그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 말은 곧 이미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철저하게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그런 존재였어요. 레위인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없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회막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도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됐다는 말도 동일한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또한 함께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믿어야 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에요.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에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 완전하게 드려진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현실이 어때요? 우리의 현실은요. 자아실현의 장이에요. 얼마나 내 자아를 어떻게든 실현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성령 충만보다 자아 충만한 사람으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주 때때로 또 아니고요. 정말 아주 자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죽은 적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건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런데도 저 자신에게 좌절할 만큼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은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싶어요. 어떻게 내가 목사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처럼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돌아가는 순간이 있을 때 너무나 큰 좌절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였어요.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저는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눈이 띄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느냐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정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여기는 거예요. 정말 왕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생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서두에 나답과 아비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레인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죽은 자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려진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곧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긴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죄를 짓고 자아충만한 삶을 즐길 수 없을 겁니다. 그 삶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돼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 주일에 유기성 단임 목사님께서 한 사람만 죽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제 안에 아주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예수동행 일기에 제가 말씀을 적었는데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예수님이 순종하셨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만 죽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한 사람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나 하나 죽으면 모두가 산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만앙의 왕이십니다. 우리 삶에 한순간에 주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한순간에 마귀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너 하나만 나와 동행하면 되는 거야. 주님이 목사님께 주신 음성이 제게도 복음이 됐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완전한 소유가 된 그 한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실제가 된 그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그렇게 부르셨고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모든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완전한 소유가 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각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사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신의 광야에서 여우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우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기도 바캉스에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참 그 어느 때보다 함께 계신 분들이 애통해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성도님들이 자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팍!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목회자들이 사는 게 먼저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참 생명이 있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완전한 소유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달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에 눈이 띄기 원하며 다음에 기도 제목을 붙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애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에 눈이 띄기 원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안타까운 때입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에 온전히 눈이 띄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불을 들이지 않게 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왕인지가 분명해지게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대심이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왕대심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왕이 되길 원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인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외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주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무엇 누가 왕인지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께서 왕의 심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붙들어지게 해주십시오 온전한 죽음이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서 주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만을 드리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른 분을 드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주님과 주님 앞에 속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의 원하시는 것만을 향해 해주십시오 온전한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할 때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한국교회 목회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간절히 주님 앞에만 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선자로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 가운데 합당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라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기도할 때 12절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퇴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지요 레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열방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완전한 소유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완전한 소유로 부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일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거하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그곳을 품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정이 나의 모든 삶의 자리가 완전한 소유인 나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실제가 된 나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주님의 완전한 소유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내가 속한 모든 것이 살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완전한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완전한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단 한 사람도 열방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소유에서 벗어난 것이지 않은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완전한 소유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만 죽으면 됩니다 한 사람만 죽으면 모든 사람이 삽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이 주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로서 완전히 죽은 자로 여기며 주님 그 사실을 역사적 사실 실제가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완전한 소유로서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삶의 자리를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그곳이 완전한 소유인 나를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실제가 된 나로서 주님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har하셔서은 나의 복음이 일어났고